한국의 여행 뭔가 세한데? 여기요, 여기요. 여기 어디 가셨어요? 없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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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됐어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고맙습니다. 여기 빠지세요. 너무 소심하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너무 소심하게 했어요. 조금만 더. 너무 터치를 하자마자 확실하게 가볼게요. 얼굴 나오게 이쪽으로 나오게. 허리 감는 거 괜찮은데요? 허리를 감고 준희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다. 어떡해. 진짜 이상하다. 둘 다 여기. 아,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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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름답습니다. 오케이. 가라. 딱 된다. 민수 형 너무 싫어한다. 괜찮은데요? 어, 나쁘지 않네. 조금 위에서 이런 거 해도 돼요? 네. 너무 좋죠. 얘가 약간 끼쟁이라. 어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고! 하하하하하하 너무 세게 닿았다. 아, 나 하나 더 생각났어. 하나 더 생각났어. 또 하고 싶으세요? 오케이. 아, 네. 좀 ASMR 이런 거 전해요? 그렇게 하셔도 돼요. 네.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? 그럼 ASMR도 갈게요? 네. 한번 해보세요. 스타, 트랙, 더. 아, 대. 딩동무늬요?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세요.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잘했어요 코어컵이라는 거 싶어서 조회에서 근데 드디어는 선생님께서 후배를 얻어주세요 네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상한 친구들 맞지 않나요?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서 어, 엎어볼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연습,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까지 세 번만 할게요 그리고 포근하게 안 하죠 포근하게 안 하죠 포근하게 안 하죠 겁나 무거워 아 아 약간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소중한 소중한 별로 안 소중해 여기 둘 다 여기 봐주세요 네 끝 끝 끝 마지막이 없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? 이거를 보면서 해야 돼요? 덕거로 하늘 실패 어 이거때문에 말린다 아 하하 하아 어 어 어 어 싫어 어 st 나 업히나요? 어찌됐보여요? 됐었나요? 네 한 번만 좀 하셔볼까요? 싫어.. 싫어.. 땀났어.. 금방 흔들리지.. 너는 싫어 죽는 거 아니에요? 성우랑 좋아할 때 이거 뒤에.. 나도 한 번 내 손을 잡아서.. 싫어.. 어떡해.. 언제까지 성우도 나실 거예요? 벌써 내버렸봤는데.. 저는 성우랑 좋아한다고.. 남자가 안으로 좀.. 자 가볼게요.. 네.. 진짜 점프하러 걷자.. 내 팔 잡으면서.. 다 왔죠? 알겠죠? 가볼게요.. 손 들어갈게요.. 걷죠? 왜 이리.. 왜 이리 동생이 무서워요? 가볼게요.. 두 분이 너무 진해 보이세요? 둘 다 읽어주시고.. 너무 잘 나왔어요.. 두 분이 너무 진해 보이세요? 괜찮죠? 나 잘 나왔어요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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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등용문.. 오 좋다.. 진짜 이렇게요? 네.. 이거에요? 진짜? 네.. 또 하나니까 못하겠어..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미 도드람 프로배구 대회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흐하하 이 ры 너무 웃었어 재밌었어? 재밌어? 웃으면 안돼 웃지마 집중 집중 스타등 영본 이제 혀 덮고 이제 혀 덮고야 아 너무 힘들었다 큰일 날 거에요 저희 그냥 집어 던지면 안돼요 괜찮을거야 어핀은거 빼고 가면 안돼요? 아니면 이렇게 안을까요? 앞으로 제가요? 에이 2m인데요 오케이 그러면 아 진짜 무겁다 너무 무겁다 진지하게 하라며 진지한게 아니라 약간 정세계에요? 정세계였어요? 너무 짜증났어요 괜찮은데요? 오 괜찮은데요? 1K 끝 아 끝이라면 2번만 더 해요 2번만 더 해요? 어디 한 번에 끝내려고 정세계 안 되잖아요 저기 봐 저기 봐 톡 소리 났는데 뭐지 아 거의 뽀뽀하겠는데 아 거의 뽀뽀하겠는데 형 왜 기겁해요 기겁할만하다 근데 키가 몇인데 바로 앞에요? 왜 이렇게 양념같은거 지금 웃냐 양혜진이 왜 이렇게 양념같은 또 오는거에요? 마지막이에요 감사해요 무겁다 부스럭 부스럭 잘한다 선생님 있다 잠시만요 진지하게 빨리 하고 옵시다 그래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고마리가 있잖아 아 이거 어떡했어 너 올 때마다 웃겨 니가 나와볼래? 아니요 어 차승원이다 바로 가시죠 닮았다 어 원래 장충차승원 아니고 옥천차승원이었거든요 장충까지 못갔거든요 원래 다른 사람들 장충 뭐 옥천차승원 이걸로 이제 가능 서울 입성 가능 꽤 친해보여요 형 저희 친해요 저희 가족이거든요 아 한씨가 한씨도 가족이거든요 아 그러네 저 저보다 같은 한씨에요? 한씨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대선이 높아가지고 제가 할아버지라 몰라요 헐 대박 대박 할아버지 여보 준거네 생주 등에 옥혀본 상당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